안녕하세요 문닫지마 여러분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입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뉴스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00에서 200만원이 가장 많네요 다음으로 200에서 300만원이 가장 많고 아니네 적자가 그 다음이네 어쨌든 그러면 임금근로자 있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2019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488만원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이 23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평균을 내면 약 355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보통 뉴스에서는 세전 기준으로 월급의 평균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연봉이 약 4,266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들에 대해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평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자영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어 나 장사하는데 한 달에 한 500 정도 벌어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의 500을 번다는 말은 순수익이 5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월 순수익 500만원은 가게에서 순수하게 영업하는 비용 있죠 우리 가게의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수도세, 정기세 등 가게에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수익을 제외하고 월 500만원이 남는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게 되면 직장인에게서 나가야 할 모든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이 355만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세금을 뗀 직장인이 받는 월 평균 급여는 약 310만원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남은 비용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꼼꼼하신 분은 본인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내 수익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월 500 버는 금액에서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를 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근로자가 받는 월급과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쓰게 되는 비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개개인마다 천차만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월급을 받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급 이외에 따로 누적되는 퇴직금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죠 이런 득과 실을 따진다면 설령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순수하게 500만원을 벌더라도 회사 생활하면서 버는 월급 300만원이 결코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전에 투자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2018년 기준으로 창업준비비용이 약 8천만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한 이후에 투자비용을 뽑는 시기를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경기가 많이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투자비용을 뽑는 시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자영업을 하면 생각보다 나가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고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그 부담이 더더욱 커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월 500이라는 금액이 사장님의 노력과 시간이 크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요 창업을 하려는 이유가 단순하게 돈을 벌 생각만으로 하신다면 후회하실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이왕에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마음 먹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보잘것 없는 영상일 수 있지만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